안녕하세요. 사다보민 소프트웨어와 사회안전협회 협회장을 뵙고 있는 민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박태형 책임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행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행사는 소프트웨어 사회안전서밋 2021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란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삶의 안전은 어쩌면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안전과 시민안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시각으로 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나눈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우리나라의 사회안전과 시민안전을 위해서 한 큰 변화의 기틀이 되길 기대합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